작동법을 아세요? 잠깐만요 오 굉장히 지금 프로포션하네요 자 여러분 그럼 같이 한번 우리 추억 한 장만 남깁시다 자 그러면 아 그냥 따로 여기서 이렇게 한번 찍어줄까요? 네 일단은 제가 뭐 잘 예쁘게 해서 나중에 뭐 SNS를 통해서 여러분들 확인하세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또 사인 CD 4장 준비했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일단 우리 다음에 한 곡 더 들려드려 보고 그때 드릴까요? 이제 좀 신난 거래 불러야 되니까 이제 저희 좀 여러분들 같이 즐길 준비 되셨죠? 네 아는 부분 있으면 같이 불러주실 거죠? 좋아요 그럼 다음 노래를 들려드릴게요 Let's get it 붙어있던 친구가 아직도 민호 등에서 같이 같이 무대를 즐겨주고 계셨습니다 안양대 학생이세요? 아 지금 몇 학년이 시험고요? 화석인 것 같아요 복학생이신 것 같아요 아 복학생이에요 화석이 돼서 굳었습니다 지금 그래도 안 떨어져요 계속 같이 함께 하고 싶으신가봐요 민호가 좋으신가봐요 민호가 좋으신가봐요 같이 함께 하시죠 뭐 어떤 친구예요? 아 그냥 작고 귀여운 친구예요 네 괜찮아요 작고 귀여운 친구는 아니에요 사실 작지만 귀엽진 않죠 털어주세요 어 그래도 어떻게 저희 민호 무대를 보러 오신 분인데 아 그래요 저희 손으로 가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예 민호씨랑 함께 하고 싶은 건데 자 아까 우리가 정거운데 단추? 단추 아니에요 단추 아니고요 어 가셨습니다 안녕 안녕 민호 또 보러 오세요 안양대 많이 사랑해주세요 자 일단 저희 싸인 CD 드리기로 했으니까 드려야죠 그쵸?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일단 가장 본인의 자리를 유지를 잘 하시면서 그리고 열심히 함께 놀아주신 분께 드리기로 했었는데 일단 저는 굉장히 넓은 공간에서 저렇게 간절하게 지금 점프를 하고 계신 바로 당신 당신 카키색 잠바 입으신 당신 드리겠습니다 어 학교 점퍼를 입으신 분 어 아까 나 너무 잘 보였어 농구 보이신가요? 점프 되게 높네 드릴게요 드릴게요 자 저기 이 CD를 아 전까지 지금 그러면 갖다 드리기가 좀 어려우니까 나중에 여기 맡겨놓을 테니까 본인 누군지 알죠? 카키색 잠바 여기 와서 찾아가시면 돼요 알았죠? 오케이 자 승훈씨 어떤 분에게 드릴 건가요? 저는 저기 우리 잠깐만요 손 좀 내려주세요 우리 여기 외국인 학생분 이거 뭔지 네 이거 왜 왜 손드는지 알고 계신 거예요? 아 You don't understand? 근데 왜 포즈원에서 판 거예요 하하하 Party People 그러면 우리 저 외국인 위너를 잘 모르는 저 외국인 친구에게 위너를 더욱더 하나라도 알리고자 저 외국인 친구에게 저는 CD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for you Yeah 저 외국인분한테는 바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달 전달 해가지고 저 친구 내가 누군지 모르지만 CD를 CD를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저희 외국인 친구한테 이 CD 좀 전달해 주실래요 우리 앞에 계신 분들 어 널 위해 선물해 주시면서 This is for you Okay This is for you Thank you 자 다음 우리 진우씨는 어떤 분에게 드리고 싶습니까? 네 저는 굉장히 지금 열정적으로 슬리퍼를 흔들고 계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슬리퍼요 슬리퍼요 네 아니요 저 약간 뒤쪽에 계신 분이요 네 저기 뒤에 계시네요 파란색 반팔디 입으신 지금 슬리퍼 들고 계신 슬리퍼 들고 와주세요 슬리퍼 들고 와주세요 슬리퍼 나중에 받으러 오실 때 여기로 들고 와주시면 슬리퍼 들고 가셔야 돼요 거기 뒤쪽에 계셔가지고 지금 바로 전달을 못해 드리거든요 아니면 옆쪽 아니면 아예 뒤쪽 막 이렇게 드려도 돼요 이렇게 네 네 인상착의만 미러씨가 확실하게 딱 콕 찍어주시면 전쪽에 지금 여기 귀여운 머리핀 하고 계신 여기 파란색 흰색 티 슬리퍼 지금 저 토끼기 토끼기 같은 거 하고 계신 분이요 네 왼쪽 팔에는 파란색 오른쪽 팔에는 흰색 뒷팔티를 입으신 분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쉽지만 청기백기 잘 하실 것 같아요 선물 끝났어요? 선물 끝났어요 예 여기 한 번 더 한 번 더 좀 원활한 교통을 위해서 좀만 뒤로 갈 수 있게 오케이 자 한 번만 더 뒷사람들 한 발씩 좀 뒤로 물러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데려와 양보 오우 되게 평화적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